혹시 여러분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나요? 나이 질문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?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. 저 몇 살로 보여요?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. 아이 괜찮아요. 아무리 괜찮다고 하지만 만약 실제 나이보다 높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게 뻔하니까 솔직하게 말하기가 힘들죠. 이런 경우에 put on the spot 이라고 합니다. 곤란하게 한 사람이 쉬라면 그녀가 나를 이 스팟에 놓았다라는 건데요 Spotlight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otlight를 저한테 확 비추는 거죠 그러면 제가 거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때 그럴 때 Put on the spot이라고 합니다 Put 다음에 Me, Her, Him 등의 대명사를 넣어서 쓰는데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거나 야 너 기타 잘 치잖아 한번 쳐봐 야 너 춤 한번 쳐봐 이렇게 막 시킬 때 너 창피한데 갑자기 시켜서 곤란하게 만들 때 그런 상황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처럼 Oh, you're putting me on the spot now 라고 쓸 수 있겠죠 Oh boy, you're putting me on the spot now 아 정말 곤란하게 하시네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결국은 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은 Put on the spot Put on the spot 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Bye